배달 나가는거 싸는거에요? 응 나는 예산에 편이 있는데 첫 배달인데 어떠세요? 맞게 들어간다 으흐흐 음 으흐흐 용기가 없어 응 용기가 없어 다행히 못하고 왔어 나와도 거의 다 빠졌을때까지 다행히 못하고 왔어 국기를 먹어도 이제 다 나왔어 응 이게 끝이고 으흐흐 으흐흐 으흐 으흐 으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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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